오늘 은혜받고 성시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복음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내일과 미래의 삶을 늘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들과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또 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을까 뭐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렇게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불확실성 가보지 않았던 길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잠집을 찾아다니고 또 무속인을 찾기도 하고 또 재미로라도 봅니다 오늘의 운세 이렇게 보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 번씩은 과거에 한 번 보셨죠? 스포츠 신문에도 나오고 오늘의 운섬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접하고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른 사이에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그 말에 또 석국이 되어지고 잡히게 되어지고 환경 속에 포로가 되어진다는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잘 모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가정하여서 우리의 인간을 멸망을 시켜요 어떻게 멸망시키냐?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각과 마음을 잡고 환경에 잡히게 하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도 문화를 통하여서 보금을 희석시키고 흑암의 문화로 끌어가면서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우리의 이렇게 후대들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어디에도 평안이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유일한 길 예수가 크리스도 되시는 참된 보금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보금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이 24시 보금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파스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보금의 서밋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강단에서 계속해서 로마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보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직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젖던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보금으로 각인되어지고 보금으로 체질되어지고 보금의 그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것이 보금의 서밋의 인생이요 망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유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보금으로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와 현장을 살림에 영향력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미 2022년도에 주시는 기한 언약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본당 헌단의 이 5년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세계보금화 2, 3, 7, 5천정정을 위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인 보금입니다 보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인들 다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영벌에 처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보금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른도 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로된 석국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일시적이요 썩고 없어질 서로 내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보금을 바울은 당당하게 자랑하고 부끄러워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 보금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 놓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당당하게 송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한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보금이 우리의 보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키리와 그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바울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이요 체험되어 주는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고백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에 전한 그 십자가의 보금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 보금을 나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는 바로 뭘 상징하냐? 조주와 멸시를 상징하는 것이요 또 유대인들에게 알기로는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받냐? 나무에서 죽는다 매달려 죽는다 하나님 앞에 조주받는 인생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는 것들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고문의 형태리였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보금을 별 가치가 없도록 느껴졌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금은 세상의 그 가치와 그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며 이 예배에 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량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론전서 1장 21자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24전에는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와 그 은혜 날마다 감사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다이너마이트 이 뜻을 갖고 있죠 강력한 힘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보금이 나의 보금이 되어진다면 아 그 사람 안 변해? 그 사람 상품은 안 변해? 아닙니다 변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안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하게 보금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금을 누리고 있다는 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금은 변화되어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냥의 역사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이 현장을 변화시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내가 죽어야 갈라쟁이 2장 20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살아야지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재창조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늘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누리는 24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주시는 25시에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축복을 아시고 보고만에 우리가 마이너스 인세 우리 예전에 마이너스 통장 많이 써보셨죠? 지금도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세상적인 물질을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뭘 하게 만드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근본의 문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은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또 사랑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을 품고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변화 속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감사로 승리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개시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체험케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체험이 바로 어떤 수준이냐 믿음의 수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네가 얼마만큼 믿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크고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의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주폭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어떻게 인간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흑안군세가 꺾여지고 청군사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미라 우리가 구원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 세상을 찾아가면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늘 찾아오는 이 문제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은 뭘 보시냐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혈흑증 여인 혈흑증 여인이 오고 백부장의 그 내 병이 아니라 그 백부장은 정말 자기 하인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는 질병을 통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혈흑증 여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냐 예수님 앞에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능력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 예수 크리스도 앞에 그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크리스도가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어진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크리스도 모든 걸 해결했던 것도 믿냐? 네가 죽었다 할지라도 네 아들이 정말 번제단 위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하셨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믿음의 축복에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미라클 영적인 미라클 복음의 서밋이 되어진 이 축복을 누리고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박국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바로 예수가 크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는 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정교계획을 일으켰던 루터가 오직 다섯 가지의 오직의 그 감량을 가지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오직 성격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어떤 믿음?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오직 은혜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오직 크리스도 삼저주를 끝내신 우리의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인 크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것도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인생이 되어진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장세전에 내가 너를 고백하라 지명하여 불러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고룩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도 고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룩하니 너희로 고룩할지다 고른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랑하면요 교만이 쌓여요 교만하다 보면 결국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거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칭찬해 줘서 힘을 주고 살리는 건 맞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는 칭찬은 금물이에요 왜? 우리도 모른 사이에요 들으면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것도 들으면 어? 내가 진짜? 어? 내가 이렇게 칭찬받을 일 했나? 어? 나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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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 대네네네 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나를 칭찬한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정기하게 얘기했고 잘한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누구한테 올려드리냐 하나님 앞에 빨리 들여버리면 넘어지지 않아요 왔다 가도 이 길어 들었다가 쭉 나가요 마음에 담아지면 그때부터 나도 모른 사이에 이렇게 교만해지고 우쭈쭈해지고 되어져요 앞에 설 때도 그래서 앞에 설 때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아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 서고 이렇게 하면서 엎드리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야 안 속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히 리더자인 저 자신부터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봉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맡겨진 직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오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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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내 물지 세상, 쾌락, 성공 유신적으로 쫓아가는 그거 아니죠? 예 안 되지만 우리의 증심은 그렇게 안 살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2, 3, 7을 세계복음 하신다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론 인생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사로잡혀 성량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량의 증만함 이게 우리의 오직이 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나는 송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음 썸이시라는 기한 강단의 말씀을 이번 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매일 매시 매분 초마다 내가 아니라 복음 썸이시 되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냐 매물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죠 과거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정말 잡고 있는 이 과거의 체질에서 벗어나고 또 과거에서 끝났다 선포하시면서 영적 싸움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상처 아픔 아쉬움 미련 여기에 사로잡히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다 끝났습니다 내 것 주장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죽는다 말씀 앞에 내가 순정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이게 갈라덩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과거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내 생각을 잡고 내 체질을 잡고 내 습관을 잡고 있고 내 말을 잡고 있고 하나님 내 이렇게 잡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버리면서 복음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2375 순정적을 품고 하나님이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60 80 60 60 60 70